즉, 저의 친구는 발송하러 오셨습니다. 여러분 뒤에 계십니다 앞으로도 말만 컴클로우서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. 컴클로우서, its ok we are now for people yeah thank u 조금만 당겨주세요 아 감사합니다. 자 여러분들 재밌나요? 예이! 감사합니다. 자 이렇게 여러분들 그 다음 반칙을 갈건데 여러분들 호흡 빨뜩해주셔야 되요 아시죠? 네! 자 바로 갑니다 자 원숭이